한번 내려봐 주실래요? 우리 성호님께서, 열혈 성호님께서 아까부터 제가 보고 싶었던 체어 동작은 왜 볼 수가 없는거죠? 어떤 체어를 원하세요? 우리 성호님, 어떤 체어들을 원하세요? 사진으로 한번 자, 어떤 체어? 그럼 체어 종류를 여러가지를 보여드릴까요? 자, 체어 종류 여러가지를, 체어 종류를 여러가지를 보여드릴 수 있잖아요 자, 기본 체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체어에서 옆, 사이드 체어가 있고, 에어 체어라는 게 있어요 사이드 체어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하는건데, 이렇게 옆으로 서는거에요 이게 되게 쉬운 동작인가요? 네, 그리고 아, 형 당연히 되죠 아, 어 되나? 나 되나? 어? 그 생각 되나요? 난감하네 난감하네 그쵸, 난감하네 다음주에, 다음주에 제가 연습해서 하는걸로 하고 있어요 다음은 이제 에어 체어라는 동작인데, 이렇게 뒤로, 이번엔 뒤로, 이렇게 에어 체어 약간 떠있는 느낌으로, 이렇게 떠있는거에요 오 overwhelm 자 우리 열열 성운임 마음에 드셨나요? 에어체어 동작 우리 성우분께서 보고싶은 체어는 менее 맥커izon 때 자주 하는 에어체어가 뭐죠? 제가 매일 하는 동작이 있었는데 아 열열 팬이시다보니까 혹시 그거 그러면 물 한잔 한 모금 하시고 물 마시면서도 채우가 가능한걸? 아 물 마시면서도 가능해요? 그냥 던져봤어요 막 그냥 막 던져봤어 막 던지면 안돼 막 던지면 얘 얼굴이 점점 안 좋아서 내가 지금 이걸 왜 한다고 그랬지 우리 성훈님께서 보여달라고 오실게 바로 안 보여줄 수가 없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연때 보여주는 에어체어가 뭔지 저도 궁금해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? 가능한가요? 네 가능합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님 잘 보세요 음악 DJ 싸곰 렛츠고 키엘! 다음 true priz sak 한번만… 너무 빨ula가지고 잘 못봤어요 한번 더 Soc 표정이 안좋은데 ㅋㅋㅋㅋ 잘 보셔야 되요 잘 보세요 여러분 네. 못 봤다고요? 누가 누가? 누가 누가? 몇 분이 50개를?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난감하다 싸고 분위기 난감하게 타지 말자